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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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이 안녕하세요 악수 한 번만 해주세요 악수 한 번만 해주세요 오늘 당국인 국유는 음료원에서 다닐 것 같아 아 예 맞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뻐요 알았지? 오늘 아, 너무 예쁘시다. 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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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 너무 예쁘시다. 아니, 아니, 다들 여기 좀 참 추우세요. 하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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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어? 미팅 보셨어요? 너무 잘하셨어요. 아유, 댄스들이 안 돼요. 감사합니다. 이쁘시네. 찍으시더라도 식당 꼭 하세요. 자수들은 잘 챙겨 먹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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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저에게는 가장 기쁜 시간이 아닌가 싶고요. 그 시간을 통해서 오늘 또 출연할 수 있어서 제가 뉴스를 해볼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. 여러분들과 서평하는 게 가장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힘들 때는 언제가 가장 생각나요? 어 힘들 때는 사실 제가 가수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모의 연습생 시간. 아 힘들어. 아 힘들어. 안녕. 안녕 안녕하세요 다시 미친내 감청이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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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첨이 다 들어오셨어요 네 다 들어오세요 네 다 들어오세요 네 다 들어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요 짧게 하세요 짧게 너무 잘생기셨어요 누구 부르셨어요? 용필님이요 아 진짜로 기다리세요 아까 김위대님 올라가셨는데 다수님 본다고 잘생기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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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discern 아니 너무 majesty 회사 그만두고 왔어요 έλ's 황홀 수리 하나씩 모셔요 너무 잘생겼다 잘생겼죠 안 돼 안 돼 그건 안 돼 저요 요새는 여기 나오면 좋은 사람 만나도 돼요 좋은 사람 많이 만나세요 네 저희 이미 만났는데요 저희 이미 만났는데요 머리였어요 머리였어요 고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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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저기 뭐야 옆에 계신 분이 내려가신 거예요 그게 서로 알고 그리고 주무실 때가 됐어요 다행이다 그러니까요 엄마랑 같이 그냥 주무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신랑이랑 같이 술 먹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많이 안 드신 분이 그냥 혈색이 좋으신 거 다수님 보러 알겠습니다 조심히 들어오세요 이따가 뵐게요 네 예 안녕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가랍공주님께서 음식을 줬어요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무거운 춤은 절 수 있어요. 얼굴만 보여주셔도 돼요. 얼굴만 보여 드려도 돼요. 이렇게 많이 오실지는 정말 몰랐어요. 창원에서 지금 오고 있는데 창원 자매님들이요. 몇 시 도착하셨네요. 조금 늦게 도착할 것 같아요. 멀쎄만 하는 것 같아요. 4시가 어째... 잠깐 내려서 뵈면 되는데 어차피 또 나오니까 공연은 보세요. 아 그래요? 그럼 가실 때 했던 공연입니다. 알겠습니다. 애 갖다가 죽어야죠. 네. 안녕하세요. 물어주셔도 돼요. 감사합니다. 네. 이따 뵙겠습니다. 네. 이따 뵐게요. 안녕. 아 예쁘다. 아 예쁘다. 맞아. 감사합니다. 혼자 왔어? 애들에서 보고 있어? 저에게 잡습니다. isp 저렇게 가네. 그렇게 가면 안 되네. 고창 가버렸네. 이쪽으로 가야 돼. 안녕하세요. 오늘 너무 잘했다. 안녕하세요. 너무 예쁘지? 너무 예뻐. 너무 예뻐. 사랑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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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다 하잖아. 다 하잖아. 안녕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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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가세요. 돌아가세요. boys Quiz겠 울 examples.